내가 만드는 한 잔으로 즐기는 행복한 시간 칵테일 쉐이커 세트를 찾는다면 홍콕 칵테일 쉐이커가 어떠실까요? 특별한 날, 연인과 바에서 즐기는 칵테일보다 직접 만든 칵테일로 단 둘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녹과 부식 걱정이 없는 고급 스테인리스 304를 사용해서요 뛰어난 내구성으로 오래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용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서 호캉스나 캠핑, 홈파티 등 어디서나 칵테일을 즐기실 수 있어요 파스텔톤의 트렌디한 컬러로 주방 인테리어 효과까지 화사함이 물씬 풍기는 디자인으로 칵테일 만드는 게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재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홍콕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칵테일 쉐이커는 역시 홍콕 칵테일 쉐이커